안녕, 친구들. 슬비예요. 오늘은 비즈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럼 준비물을 알아볼까요? 체리 비즈 마스크 스트랩부터 만들어 볼게요. 노레탄 줄은 0.3mm. 비즈를 넣는 곳만 한 50cm 정도 만들 거라서 좀 더 길게 사용할 거거든요. 왜냐면 매듭도 지어줘야 되고 묶어야 되고 하니까 테이프로 빠지지 말라고 잠시 묶어둘려고요. 이러면 이 끝에 비즈가 빠지지 않아요. 여기 반지랑 커플 느낌의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래서 여기 금 색깔이랑 그리고 흰색. 체리 빨간색 알이랑. 아, 너무 퍼졌어. 별로 안 예쁘죠, 지금? 흰색 투명 비즈 하나랑 금색 비즈 하나. 7개 할 거예요. 흰색 비즈 7개. 투명 비즈 7개랑 사이에 금색 비즈 6개를 넣어줬어요. 옆에 체리를 만들어줄게요. 체리 꼭지 부분을 만들어줄 건데 초록색 동그란 비즈 3개를 넣어줄 거예요. 두 개, 세 개. 빨간색 비즈 2개. 이거는 열매 체리가 될 거예요. 오레탄 줄을 교차를 할 거예요. 빨간색 비즈 있는 부분에 이 줄을 초록색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교차를 해서 넣어줄 거예요. 이렇게 교차. 예쁘죠? 이렇게 체리가 만들어져요. 이렇게 하나 완성했어요. 또 다시 투명이랑 금 색깔 비즈를 반복해서 넣어줄게요. 그 다음에 또 체리를 만들어줄게요. 교차를 해줄 거예요. 이렇게 쭉 체리를 이쪽으로 이동시켜주고 엄청 귀엽습니다. 또 투명이랑 금색 비즈를 넣어서 반복해줍니다. 와 귀엽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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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제 계속 반복해주면 됩니다.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? 그쵸? 방법은 엄청 간단한 거예요. 꽃도 만들었는걸? 이 팔찌꽃도? 이 정도는 엄청 간단한 겁니다. 완성했습니다. 이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. 마스크에 연결해줄 고리를 달아줄 거예요. 제가 준비한 건 이 아이. 여기 구멍에 우레탄 줄을 넣어서 매듭을 지어줄 거예요. 매듭은 여러 번 지어주는데 저는 여기 마지막에 풀리지 말라고 순간접착제를 또 발라줄 거예요. 그러면 확실하게 풀리지 않을 거예요. 그 다음에 반대쪽도 연결해줄게요. 여기 끝에 우레탄 줄을 잘라주면 돼요. 마스크 스트랩 완성이에요. 그러면 실제로 마스크에 한 번 걸어볼까요? 비즈 체리 마스크 스트랩 완성! 다음으로는 폴리머 비즈 활용해서 마스크 스트랩 하나 더 만들어볼 거예요. 과일이랑 아이스크림이랑 사탕 있는 폴리머 비즈예요. 엄청 귀엽죠? 우레탄 줄은 0.3mm. 가장 먼저 아보카도가 눈에 띄었어. 하나씩 하나씩. 일단은 하나 또 안 겹치게 하나씩 넣어야지. 아침이라 눈이 침침한가? 컵케이크도 하나 넣어야지. 용가. 얘 용가 맞죠? 얘는 오렌지인가 레몬인가? 딸기. 요즘 딸기 맛있는데. 되게 비싸요. 중간에 다른 것 좀 넣어볼까요? 세 개씩. 좋아. 다시 또 과일. 이거 뭐지? 주먹밥도 아니고 뭐지? 엄청 귀여워요. 이 마트아트. 어? 이거? 어? 이거는? 노란 수박 있잖아요. 그쵸? 이제 마무리해줄 거예요. 마스크에 걸어둘 수 있도록 부자재를 연결해줄게요. 플리머 비즈로 만든 마스크 스트레인 완성. 완성! 저 다운AC에서 YeaAi Lee temun성! ISEA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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 두neumㅏ sadeceERS요. 쓰cos семь의 이름